자 시작부터 올라갑니다. 자 시작부터 올라갑니다. 쌍철동에 무려 3명이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예초야. 자 쌍철동에 3명이 올라가 있고요.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내려옵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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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큰일 날뻔했어. 자 날라당입니다. 이거 보십쇼. 우와. 우와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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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올라가죠. 과연 또 어떤 여기를 보일까요. 자 허리를 꺾은 상태로 아웃. 자 허리를 꺾은 상태로 아웃. 자 허리를 꺾은 상태로 아웃. 한 손으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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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. 감독의 박수를 부탁합니다. 우와 우와. 아니 이 쇼 되게 나아다. 이 쇼 되게 나아다. 이 쇼 되게 나아다. 우와. 우와. 자 두 명이 또 동시에 올라갑니다. 자 위에서 단 하나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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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 뒤로. 몸을 누운 상태로 올라가고요. 우와. 우와. 정말 놀랍습니다. 우와. 우와. 어머. 바나나로 버티고. 또 바나나로 균형을 잡고. 좋습니다. 아비. 자 뭔가 특별한.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. 과연. 우와. 우와. 와 와 원 자 감탄사 밖에 안나옵니다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분들이 올라섰습니다. 다섯 명이 봉에 올라 마인드 베너로 또 여섯 명은 일곱 명까지. 봉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쌓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봉 같습니다. 감동에 그리고 환영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 IBC랑 우리 김종석 씨 두 분이 동시에 계속 엉덩이를 들었다. 너무 놀라가지고. 우리가 그 영화 와우 장룡이라고 봤잖아요. 그 대남부 전부 그걸 다 사실 믿을 수가 없었는데. 와 그걸 와이여 없이 진짜로 하는 사람들을 봤네요. 와 대남부 깜짝 놀랐습니다. 이렇게 대단한 오늘의 주인공 본인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린 샤워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의 리 샤워커입니다. 저희는요 같은 서커스 예술 활동 출신의 선후배들로 구성된 팀입니다. 아 서커스 예술 활동. 그러면 잠시만요. 우리 그 팀의 리더가 누굽니까? 네 근데 나오실 필요 없고요. 아니 리더 불렀으니까 이거 쓱 나온 거죠. 근데 그야말로 헬기왕성 우리 7명의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공연을 다니시는 겁니까? 네 저희 팀에는요. 11년 전부터 미국, 캐나다, 프랑스, 네덜란드, 터키 등 21개국을 같이 해외 공연을 다녔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국 공연에 맞춤이 된 최상의 멤버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야 베스트 멤버. 아이비야. 네. 중간에 그러면. 네.